물고기들아 왜 이렇게 미친척만 왔니? 근데 니네 참 귀엽다 근데 왜 너네는 안 추워? 야 추운데 쟤네 어떻게잖아 너는 길이 없는데도 가는게 너무 미친 생각이야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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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은 색깔이 참 예쁘구나 다 다양한 색깔이네 다 안 예쁜 색깔이네 근데 너는 진짜 색이 안 예쁘다 너네들 알록달록하다 근데 왜 노란색이랑 핑크색은 없냐 니네 너희들 알록달록하다 쟤또 쟤또 미쳤나봐 야 선생님 죽어갈같은 아니네 지금 풀어먹었어 나 왔다 곱사지 마세요 그러다가 바지에 왜 썼어? 온다 온다 여기 돼 나 왔어 우리 놀인다 나 왔어 똥이 근데 재미가 너무 많아 헐 헐 헐 야 선생님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? 물고기들아 잘 먹고 살니까 그만 찍으세요 그거 알아요?